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20장입니다 20장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저기 뒤에 풍차가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곡괴기 같은 걸 들고 가고 있죠 무슨 장면일까요 애널럴팜 옆에는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농장과 또 피킹튼이 운영하는 농장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애널럴팜은 스탈린, 그러니까 USSR 소련 시대의 스탈린을 이제 나폴레옹이라는 돼지로 비유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련의 주변 국가였던 독일과 그 다음에 미국을 이제 이 두 개의 농장에 대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앞장에서 여러분 팀벌, 목재 보셨죠 팀벌을 피킹튼한테 팔지 프레드릭에 팔지 왔다 갔다 하다 피킹튼하고 팔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얘기가 좀 진행을 하는데 여차저차 이런 과정 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41페이지, 44페이지 사이에서 이렇게 인간이 다시 동물농장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읽는 게 주된 내용이에요 자, two days later, 이틀 후에 the animals were called together for special meeting 해서 41페이지 그 부분부터 읽을 건데요 이렇게 동물들을 모아가지고 어, 니폴레옹이 우리가 목재를 피킹튼 아니고 프레드릭한테 팔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프레드릭이 이제 독일을 대신하는 그런 이제 농장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피킹튼하고 거래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 그때 갑자기 프레드릭의 판 이유는 뭘까 해서 동물들이 굉장히 놀라는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투를 하고 나서 전투가 굉장히 힘겨웠는데 이 전투 후에 결국은 또 이겨요 동물들이 그래서 마지막 44페이지를 보시면 in the general rejoicing 굉장히 신나하면서 the unfortunate affair of the banknot was forgotten 이런 부분으로 이제 거기까지 읽겠는데요 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신나하다가 그 unfortunate affair 해서 그 불행한 사건 어떤 사건이냐면 of the banknot banknot는 그 지폐 이게 뭐냐면 이제 제가 벌써 이제 스포일링을 좀 하게 되는데 프레드릭한테 팀벌을 팔았잖아요 프레드릭이 돈을 줬는데 그게 forgery forgery 위조지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진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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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를 제대로 당한 거죠 그런데 이 unfortunate affair가 전투 후에 막 신나하다가 그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또 잊어먹어졌다는 겁니다 아, 참 이게 문제예요 그쵸?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억하지 못하는 거 자, 들어가 볼게요 자, meanwhile 그러는 동안 The timber was being carted away at high speed 해서 동물들이 놀랍게도 프레드릭한테 목재를 팔았고 동물들이 이렇게 뭐지 뭐지 하고 있는 그러는 동안 목재는 cart, cart에 away 실려서 at high speed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나가셨습니다 When it was all gone 다 gone 사라져버린 거죠 Another special meeting was held in the burn 다시 또 이제 회의를 해요 For the animals to inspect 프레드릭's banknot 프레드릭 갖다 준 그 banknot를 inspect 동물들이 직접 이제 보게 한다는 거죠 스마일링 베티피클리 그러니까 이제 beautifully라는 우리가 잘 아는 말하고 많이 비슷한데 굉장히 아름답고 환하고 멋있게 여기 있는 꽃처럼 베티피클리라는 단어를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꽤 괜찮은 그림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되게 환하고 굉장히 만족한 듯 웃으면서 and wearing both his decorations 그래서 그의 decorations라는 거 두 개는 그 훈장 두 개의 훈장을 착용을 하고 Napoleon reposed on a bed of straw on the platform 그래서 그 플랫폼 연단 같은 거기에 이제 침대를 깔고 거기에서 편하게 이렇게 쉬고 있었겠죠 repose 뒤에 놓는다 앞서 나가서 일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이렇게 쉬고 있었습니다 with the money at his side 돈은 또 옆에 딱 두고 있었던 거죠 neatly piled on a china dish china는 여기서 도자기 접시 위에 이렇게 깔끔하게 piled 쌓여져 있었습니다 from the farmhouse kitchen 이거는 이제 그 접시가 거기 부엌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흡족해하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중간에 우리가 읽지 않는 부분에서 이것이 forgery forgery f-o-r-g-r-y 위조지폐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동물들은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마침 그때 그 다음 바로 곧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the very next morning 바로 그 다음 날 the attack came 공격 그 공격이 온 거예요 공격 누가 누구를 그쵸 그 주변에 있는 인간들이 animal farmer attack 한 겁니다 the animals were at breakfast when they look out look out 는 밖을 내다보는 이제 그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는 센티넬이라 그러는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보초병 look out came racing it 달려왔는데요 with a new start 이런 소식을 갖고 왔어요 대절이 이제 뉴스의 내용을 설명하겠죠 Frederick and his followers had already come through the five-barred gate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그 다섯 개의 줄이 그어져 있는 그 큰 문 요거를 come through 관통해서 들어온 겁니다 broadly enough 충분히 대담하게 the animals were Sally the first 그래서 이제 Sally라는 말은 원래 이제 펄쩍 뛰다 해서 왔고요 앞쪽으로 펄쩍 뛰다는 건 돌격을 했다는 거죠 to meet them but this time they did not have the easy victory 그 쉬운 승리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the easy victory를 대절이 설명을 하는데요 that they had in the battle of the cow shed 그래서 저번에 그때 존스 씨가 왔을 때 그 전투에서 가졌었던 그런 easy victory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래서 이들이 쳐들어오고 그 또 뭐 이제 누가 처음에는 동물들이 막 숨어 있다가 어 그러다가 이제 이 먼 일이 일어나서 갑자기 동물들이 힘을 굉장히 내서 몰아내게 돼요 그 먼 일이 이제 너무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제 볼게요 But Benjamin was watching the movements of the man intently 자 여기서 그러나 그러나 하는 이 부분 바로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어 인간들이 그 프레드릭하고 같이 왔던 인간들이 이들이 견고하게 지어놓은 풍차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폴리옹은 impossible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strong하게 지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torn down 무너뜨리는 것은 break down 하는 것은 impossible에 그렇게 말했지만 벤저민 벤저민 그 던키 있죠 여기 이제 그림 가지고 왔는데요 벤저민 was watching the movements of the man intently 여기 intently 라는 거는 의도하다란 동사 we're drilling a hole near the base of the windmill 해서 풍차의 베이스 바닥에 구멍을 뚫고 있는 거예요 slowly and with an air almost of amusement 느리게 그리고 with an air 여기서 air 앞에 언을 붙였는데요 원래 공기는 못 세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을 붙임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air가 이런 공기가 아니라 분위기를 뜻한다는 것을 언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아 이제 공기가 왜 이렇게 따뜻하지 또는 공기가 왜 이렇게 싸늘하지 이게 이제 분위기를 뜻하는 것처럼 영화에서도 air 혹은 atmosphere 이런 것이 공기 대기 혹은 분위기를 뜻하게 되죠 여기서는 이제 분위기 언이 붙은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almost of amusement 그래서 거의 좀 재미있다는 듯한 분위기를 갖고 벤저민이 그의 긴 muzzle 이 긴 코 여기 코 이 앞부분을 muzzle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끄덕끄덕 그럴 줄 알았어 이랬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화약을 집어넣은 겁니다 화약 그러니까 이 풍차는 너무 튼튼하니까 때려 부셔서는 망가뜨릴 수 없지만 펑 하고 화약으로 풍차를 무너뜨린 거예요 자 동물들은 다 이제 엎드렸죠 근데 when they got up again 다시 몸을 들었을 때 a huge cloud of black smoke 검은 연기가 was hanging where the windmill had been 원래 있었던 자리에 검은 연기만 있는 거예요 slowly the breeze breeze 산들바람이 drifted it away 여기서 이 시 가리키는 건 black 앞에 나왔던 black smoke를 말하겠죠 그 black smoke를 drift away 떠서 멀리 가게 했습니다 the windmill had ceased to exist 자 cease stop 하고 마찬가지인데 뒤에 이제 투부정사를 취하기도 하고 ing를 취하기도 하고 이런 게 문법은 조금 다릅니다 stop 다음에는 투부정사를 쓰면 뭐 뭐 하려고 멈추다 stop 다음에 ing를 쓰면 하던 걸 멈추다 이 뜻이 다르거든요 I stopped to do drink some water 이러면은 뭐 물을 마시기 위해 멈췄다 뭐 아마도 얘기를 하다가 I stopped to drink some water 하면은 이걸 하기 위해 뭐 멈췄다가 되지만 I stopped drinking the water 하면은 계속 마시다가 이걸 멈췄다니까 되게 내용이 다르잖아요 근데 sis는 그렇게 이제 캐주얼한 상황에 쓰는 건 아니고 뭔가가 이제 지금처럼 존재하기를 멈췄다라든지 이렇게 약간 포멀한 상황에 쓰고요 이거는 이제 투를 쓰던 ing를 쓰던 그냥 그걸 멈췄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 멈췄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 존재하기 위해 멈춘 게 아니고 존재할 뻔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자 at this site 와 자기들이 진짜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이 윈 밀이 이렇게 가루가 돼버리는 장면을 보고는 The animal's courage returned to them 용기가 돌아왔습니다 The fear and despair they had felt a moment earlier 좀 전에 A moment earlier 한순간 전에 그들이 느꼈던 그 fear와 despair 절망이 were drowned drown은 이제 drink하고 down의 합성어가 아닌가 그러니까 익사 익사 익사되었다가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In their rage 격분이 있었던 거죠 Against this vile contemptible act 그래서 이 vile 사악하고 그리고 contemptible은 contempt가 경멸 경멸받을 만한 행동에서 이제 자기들의 그 fear와 그리고 despair는 아래 가라앉아 버리고 rage 격분이 올라온 겁니다 A mighty cry for vengeance 그래서 mighty 이 말은 이제 might가 메이의 과거형이기도 하지만 명사로는 힘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힘있는 굉장히 강건한 그 울부지즘 복수하자라고 하는 이 울부지즘이 went up 올라갔습니다 근데 vengeance라는 말을 우리 예전에 그 영화 Avengers라는 영화 가져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복을 하자라고 하는 이 mighty cry 힘찬 우렁찬 울부지즘이 올라왔고 and without waiting for further others 다른 이제 orders가 있지 않아도 they charged the force 아까는 sally the force 라고 했고 그 말을 바꾼 거예요 돌격을 했습니다 in a body 한몸이 되어 돌격했고 and made straight for the enemy 해서 곧장 적을 향해 가게 된 거죠 이래서 결국 이겼어요 동물들이 이겼습니다 they had won but they were weary and they were weary and bleeding 그래서 이 weary 라는 거는 이제 wear 라는 동사가 물론 옷을 입다죠 근데 옷을 입다 해서 달타라는 뜻이 또 파생이 되잖아요 입다 보면 다르니까 거기에서 이제 온 걸 거예요 weary는 지치고 굉장히 피곤하고 그리고 bleeding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slowly they began to limp back towards the farm 그래서 limp 쫄뚝쫄뚝 거리면서 back 다시 he towards the farm 왔어요 the side of their dead cameras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stretched upon the grass 즉 cameras 이 동지들이 쭉 뻗어 있는 거죠 풀 위에 이 장면이 moved some of them to tears 해서 move 다음에 사람 나오고 to tears 많이 쓰는 표현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눈물을 흘리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멈췄습니다 그 장소에서 이제 슬픔이 가득 찬 침묵 속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어떤 장소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이나 이렇게 망가졌는데요 자 그랬는데 이렇게 슬픈 상황에서 이제 어 스쿠엘러는 너무 신나한 거예요 자 그래서 what is that gun firing for 이렇게 박서가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별로 없는 박서가 그 총은 무엇을 위해서 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자 무엇을 위해 영어는 한국말하고 순서가 바뀌니까 무엇 what 하고 위해 라는 for의 순서로 바꿔서 what for what for 보통 뭐하러 한국말은 간단하게 말해요 what for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들어간 내용은 what is that gun firing for 이렇게 다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to celebrate our victory cried the squealer what victory said boxer his knees were bleeding 이제 박서는 무릎을 다쳐서 피가 나고요 he lost a shoe 이제 말발굽 하나가 없어졌고 and split his hoop 해서 이 발 이걸 이제 후프라 그러죠 말에 말이나 당나귀에 근데 그것도 갈라져버렸고요 and a dozen pallets 해서 a dozen이면 12개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총알이 and latche themselves in his hindlock 뒷다리에 latch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하숙하는 것처럼 어디 가서 묶는 거니까 지금 총알들이 여기에서 묶고 살고 있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총알이 박힌 상태입니다 자 그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전투 오늘 우리 8장에서 읽었던 이런 프레드릭하고 동료들이 들어왔을 때 동물들이 쫓아낸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but when the animal just saw the green flag fly 이제 참 말릴 수 없는 이런 희망이죠 그 그 green flag 그 이 동물들이 항상 그 힘을 차리게 되는 또는 이 어려운 상황을 그래도 참아내게 만드는 그런 어떤 상징물들 대표적인 상징물이 이제 green flag인데 얘가 이제 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see 목적어 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green flag got flying 하고 있는 것 and heard the ground firing again 총소리가 다시 빵 이렇게 울리자 seven times it was fired in all 총 일곱 번이나 빵빵빵빵빵 이렇게 여러 번 울렸어요 and heard the speech that 이 연설을 들었습니다 that Napoleon made 나폴리온 지조 연설을 했는데요 congratulating them on their conduct conduct 이제 conduct 라고 동사로 conduct 이렇게 발음하면 지휘하다 지만 또는 뭔가를 수행하다라는 뜻이 되고 하지만 명사로 conduct 이러면 행동이죠 그들의 행동에 관해 그들을 축하했을 때 자 이런 여건들이 딱 마련해지니까 또 마음이 또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it did seem to them 그들에게 어때 보이냐면요 after all 결국 모든 것 후에 결국 that they had won a great victory 그래 우리가 결국 이겼잖아 그래서 옛날에 그 뭐 팀벌 팔고 뱅크노트 퍼저리 받은 거 이런 것도 잊어먹고 또 우리 그 카메라를 스가 스트레치 언덕 그라스 했던 것도 잊어먹고 결국 우리가 이겼잖아 이렇게 자꾸자꾸 뭔가를 잊고 그리고 상황을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수업에서 뵐게요 다음 주에 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